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족과 접촉한 학생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 37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수업을 같이 받은 학생 등 1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창의 한 병원 관련 확진자도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일상 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 사례도 이어지며 전북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일주일째 1을 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가족, 가정 밖에서의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지난 닷새 동안 전북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명. 현재 병상 가동률은 76%입니다. 방역 당국은 병상 부족에 대비해 민간 의료기관과 협의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학교 방문접종 등 30%대에 머물러 있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으로 이동접종도 고려를 하고 있고, 현재 학교 측과 함께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이 강화되는 모레부터 한 달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된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